저는 사실 저도 언어였는데 이게 앞에 나왔으니까 다른 거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기술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어떤 기술이요?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맥가이버에서 그래서 필요한 거 있을 때 쭉딱쭉딱 만들어서 딱 일상생활에 쓰고 아 벌써 딱 맥가이버 나오니까 우리 시대라는 생각이 딱 되네요 맞습니다 요즘 다른 분들도 많은데 맥가이버 나오는 거 보니까 다른 분이 있어요? 맥가이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? 많죠 저기도 있고 아이언맨도 있고 아 아이언맨이구나 아이언맨도 있고 많죠 자 동욱씨 직업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암기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을 기계랑 별로 친하지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뭐든지 뚝딱뚝딱 고치고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렇죠 저도 진짜 그런 능력이 대단해 보여요 그런 능력 가지신 분들 천우씨 아 저도 엔지니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두 분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걸 하자면 해커를 한번 해볼까요? 해커? 어디를 좀 해킹을? 어 저의 옛날 과거를 싹싹 지워버리고 싶어요 아 지우고 싶은 게 있구나 다 지워버릴 거예요 아 저도 사진 좀 지우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.